브라보. 브라보. 진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속이 빵 뚫리셨나요. 그냥 빵 뚫렸어. 빵 뚫렸어요. 여기 신곡인가요. 브라보 인생. 브라보네 인생 3집에 나왔던 노래.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바라던 일 다 소원 성취하시라고 브라보네 인생을 불렀습니다. 우리 그럼 다 같이 브라보 한 번 외쳐볼까요. 하나 둘 셋. 브라보. 진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소연아 씨가 강변분 노래 해가지고 대박이 나야 돼. 아우 대박 나야 돼.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노래 띄워주실 거예요. 두 번째는 그 2집 2집에 있던 노래. 별이라는 노래인데. 아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. 굉장히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애절한 게 있어요. 혹시 또 들어보고 아 나하고 맞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. 그렇죠. 별이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박도 한번 주세요. 수고하시죠. 동영상 네 아 inherited 나 이제 있을 거예요 등 돌려 떠나가세요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그대 봄에 드릴게요 그날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 내 삶에 먹은 사람 그렇게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보다 힘이 들어요 아, 소설 같은 우리 사랑을 좀 늦게 숨겨두세요 사랑하는 그대 보내드릴게요 나 이제는 못 산 거예요 어느 날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 내 삶에 먹은 사람 내 삶에 먹은 사람 그렇게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삶에 먹은 사람 내 삶에 먹은 사람 나 이제 웃고 살 거예요 나 이제 웃고 살 거예요 하지만 목이 운명처럼 감사합니다.